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빠는가족입니다 저희가 올해 2022년 핵감자를 수확했어요 품종은 수미감자구요 올해는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수확량도 좀 적어지고 크기가 작년처럼 그렇게 커다란 왕왕감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자 한 박스를 사이즈를 분류하지 않고 혼합해서 판매중인데요 10kg 한 박스에 배송료 포함 24,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엘림농장 채널에 채팅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이외에 카카오톡 채널은 저희 청년농부 윤짱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면 답장이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해 가뭄이라서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녹이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문해주세요 그럼 올해도 맛있는 감자 드시고 건강하세요 왜 다 웃참하고 있어 너무 사짜 같잖아 올해도 맛있는 감자 많이 많이 주문해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민 부분은